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톤앤테크 시간 인데요 오늘 톤앤테크 시간에서는 앰비언트 리버브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투척했어요 리버브 페달을 모듈레이션 페달이나 딜레이 페달 앞에 설치하고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리버브 페달은 모듈레이션이나 딜레이 뒤에 위치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깨고 놀라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영상이었는데요 물론 반드시 지켜야 될 페달 순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딜레이 페달 뒤에 드라이브 페달을 위치하게 되면 원음뿐만 아니라 지연된 모든 웹 시그널에도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매우 지저분한 사운드가 연출되겠죠 하지만 이펙터를 좋아하는 연주자라면 이런 변칙적인 실험은 매우 유의미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들은 다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딜레이는 무조건 드라이브 뒤에 와야 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안 될 수는 있지만 집에서 테스트는 해볼 수 있거든요 테스트를 했는데 그 사운드가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주를 할 때 곡 자체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 탁월한 효과를 또 발휘를 한다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게 되게 아트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실제로 녹음 때 그렇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세팅인 모듈레이션과 딜레이 뒤에 리버브를 연결한 사운드랑 리버브를 앞단에 둔 사운드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기존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되겠죠 리버브의 잔향에 뒤에 코러스 이펙터가 위치하게 되면 리버브 잔향에 울렁이는 위상계가 입혀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운드와 이 코러스의 이 위상차가 발생한 이 코러스 사운드에 뒤에 리버브 잔향이 묻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동일한 줄리아 페달을 어 슬로우 페달 앞뒤로 저희가 연결을 한 상태고요 일단은 코러스 뒤에 리버브가 왔을 때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켜고 코러스를 한번 켜 주시겠어요 일단 리버브 사운드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리버브 자체도 약간 좀 요런 사운드인데요 여기에 코러스가 앞단에 가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위상차가 발생한 코러스 사운드에 리버브가 지금 묻어있는 느낌이고요 다음은 이 슬로우 뒤에 코러스를 위치한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듈레이션 앞에 리버브를 쓰면 안 된다라는 선입견은 걷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네요 왜냐하면 일단 공간을 울려서 가는 그 파형 자체를 모듈레이션이 다시 뒤집어 꺾어버리는 거라서 되게 좀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영상에서도 보면 연주자가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하고 나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주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연주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연주 Amber 연주 연주 요 연주 연주 아멘 색다르죠? 확실히 색다른 느낌이 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큰 변화의 폭을 느껴볼 수 있는 페이저 페달과 물렸을 때 어떤 느낌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아직 남편은 새벽 excitingles, 다운의 côté Franco歴입니다. 바로 이것은李 Maclade 하나님, permanent 손 Đ Krist이 haft cosa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슬로를 일단 끄고요. 패덤을 릴리한 뒤에다가 연결한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세팅으로 해서 심어 세팅으로 해놨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각각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ARP87이랑 슬로를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우주로 갈 것 같아요. ARP87이랑 슬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commande을 시작합니다. 저희쪽으로는 자서는 다가가 131일에 대한 시간을 보았습니다. 저희쪽에서 삼성해볍을 재생이고요. 저희쪽에서 삼성해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성해볍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삼성해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삼성해볍을 선택한 다시 한번 본격으로 해서 드립니다. 저희쪽에서 삼성해볍을 걸그리는 분석에 대한 시간을 알아채는 과거에 대한 시간이 됩니다. 조금 성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ARP87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버브 앞에 딜레이를 한번, 멜리스에 폴리몬을 한번 입혀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버브가 뒷단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테스트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원래 보통 일반적인 연주자들이 얘기하는 이펙터 체인의 순서를 지켰을 때 톤을 조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안 드는 리버브를 앞에 뒀을 때 조합을 할 때 한계가 더 많아지는지, 조합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은총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이펙터든 두 개, 세 개 이상을 쓰기 시작하면 조합을 하기 위해서 톤 조작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매치를 찾아내야 되는 게 연주자들의 몫이고. 근데 이 이펙터 체인 순서를 지켰을 때 조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펙터 체인 순서를 어떤 면에서 지키지 않고 리버브를 앞으로 뺐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조합을 해야 될까요? 신경을 써서 조합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목적성이 확실하면 사실은 일단은 신경쓴다 안 쓴다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미겠죠. 그 목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펙터는 밟았을 때 켜지는 거니까, 이펙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우리의 연주에 방해가 될 거다, 혹은 뭐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건 사실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 순서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이지 않는 톤을 써야 될 때 쓰면 될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신경써서 잡아야 될까요는 이런 거겠죠. 그 톤의 목적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때 그 톤이 실제로 더 티하게 나야 된다면 칸없이 더 티하게 잡아야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치밀하게 잡아야지만 나는 소리도 하면 당연히 치밀하게 잡아야 될 것이죠. 근데 그걸 역순으로 다시 말해서 원래 순서대로 페달을 짤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다.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뭐 본 순서대로 가면 문제가 없다? 아니죠. 본 순서대로 갔는데도 톤 개판으로 잡아 놓으면 개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목적성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페달을 구매할 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예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강했어요. 뭐가 강했냐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이펙터들도 싱글형 기타에 써야 되는 이펙터와 험버커 기타에 써야 되는 이펙터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앰프 같은 경우도 험버커에도 잘 맞는 앰프와 싱글에 잘 맞는 앰프를 구분을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마치 뭐 이런 거죠. 너무 구시대 때 이야기 같긴 한데 에릭 크래프톤 시그너처에 메탈존 쓰면 이상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잘 안 어울리는 악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고 이펙터 체인도 지켰을 때 가장 편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드라이브 자체 딜레이가 먹었을 때랑 딜레이가 먹은 드라이 시그널과 웹 시그널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 드라이브가 먹었을 때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이 많이 실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펙터 조합을 도전을 하시고 스테레오 갔다가 모노로 갔다가 앰프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한계 없이 굉장히 많은 조합들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만약에 정말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더라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아까 은정 씨가 얘기한 대로 목적성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려보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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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 밟아볼까요? 한번 밟아볼까요? 저희도 이거는 안 해봤습니다. 네. 과연 다 밟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까지 갈까요? 네.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더욱? 네. 네. 또한 삶이 약간 로또 한 3등 맞은 기분이네요 멋진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고 다 해도 괜찮네요 약간 은청씨가 얘기한 대로 이런 장르 그리고 약간 뭔가 이렇게 해일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밴드들도 있을 거에요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방금 이 사운드의 약간 느낌을 표현하면 패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건반은 없고 기타리스트는 한 셋인데 한 기타리스트는 평생 패드만 까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름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톤앤테크에서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